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더스데일에서 집에서 밥 먹기로 했어요 여기서 갈비? 바베큐? 그거 오다 해서 갈 거에요 이렇게 동네에 조그만 식당들이 음식이 많습니다 여기서 매운 새우 이제 픽업 하러 왔어요 이건 마지막 shoem 되 Happened hundred and fifty 저희 lasur 오쩡 아 여기서 온거에요? 아냐아냐 다들 옮겼어? 네 밥 눌러야지 밥 눌러야지 이게 Sepert지? 예 네 아냐 아니요 이게 나를 좀 먹지? 요리는 많다 맛있어? 맛있어? 응, 이거로 해봐 이 레몬을 어떻게 먹는 거지? 나는 여기 안에 해 아니, 버테도 여기 있어 먹을 사람? 이거, 이 레몬을 어떻게 먹는 거지? 여기 버테도 있는 거 같아 이거 봐봐 두 개나 있어요 진이, 너도 하나 먹을래? 네, 다 버테도 하나 먹을래? 이거 저희 먹고 남은 소스를 볶음밥 해먹을 거에요 볶음밥 해먹으면 맛있답니다 볶음밥 해먹으면 맛있답니다 소스를 이렇게 해먹을奥 소스를 한 번만 entsche sevi어요 sel 계란 계란 오이징 맛있겠죠? 맛있게 먹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빠이빠이